안녕하세요. 고온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홍은기입니다. 지금부터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머랭을 만들어 드릴게요. It's 머랭 타임! 제가... 어, 일단! 네, 일단 노른자를 걸러냈고요. 섞겠습니다. 조 금방 네! 후! 받았습니다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엔터테인먼트 연습생 홍은기고요 저는 보여드릴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이 복근 복근 하나 정말 자신있고요 그리고 무용, 춤 되게 자신있고 노래도 자신있고 랩도 배우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정말 제 각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멋진 모습 보여드릴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